아니, 그럼 농약 사건도 이놈짓 아니여, 어? 아직 조사 중이니까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홍범위 씨한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. 아이고, 어릴 때 입양 가서 마을리 타고 해서 자를 것도 짠한디. 대체 누가 우리 지랄버섯을 해코지하는 거야, 응? 내 손에 잡히기만 해 봐. 다리 몸대로 그냥 확 분질러버릴 거야. 저도 그냥 확 분지르면 그냥 도와드릴게요. 아이고, 미국 호랭이도 짓말하면 나타나네. 고장님, 안녕히 계세요. 지랄버섯, 어쩐 일이야, 여긴? 아, 아저씨들 작업 따라다니면서 허브 약추 배우고 있어요. 그리여, 그리여. 뭐든지 열심히 해 봐, 응? 아, 맞다. 오늘 송범위 씨 손님 오기로 했는데. 제 손님이요? 어, 마침 오네요. 여기요. 주 변호사님? 아니, 그럼 마을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? 네. 아니, 설마 이 꼴참까지 찾길이 있나 싶었죠. 덕분에 맑은 공기도 마시고 땅도 밟았네요.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? 대표님 월가에서 일하실 때 제가 변호사로 있었습니다. 그럼 변호사님을 보낸 게 문장수 씨가 아니었어요? 네. 아이고, 이거 엉뚱한 사람한테 고마워했겠군요. 아니, 근데 송범위 씨 문의사를 어떻게 아세요? 아, 미국에서 알던 사유라는군요. 그 송범위 씨하고 문장수 씨요. 그럼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.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, 보미 씨 일본 사건을 누가 조사하고 다니길래 알아봤더니 문의사랑 친한 로펌 변호사더군요. 그 오경섭이라고 문의사 동창이라던데. 보미 씨 알아요? 네, 경찰서에 왔었어요. 문장수 이사가 보내서 왔습니다. 이 사람이 일본 사건도 조작했다고요? 이 사람을 찾으면 그 뒤에 숨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. 오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 남자 사진도 보여줬어요. 제이슨이 말씀이시죠? 한국 이름은 이자송. 송범위 씨 일본 사건도 이 사람 집 같아요. 몰래 증거를 보미 씨한테 넣어놓고 제보해서 잡히게 한 겁니다. 대체 누가 시킨 걸까요? 금융거래상으로는 알 수가 없더군요. 100% 현금거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한다고 봐야죠. 결국 그 사람을 잡아서 물어보는 건데. 이미 잡아서 물어봤죠. 그런데요? 경찰의 생리와 법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. 그 전단지에 미행 사실까지 증언했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갔어요. 이제 어떡하죠? 일본 사건도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닌데.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죠. 입을 열 수 있게 할 확실한 증거를. 말해. 경택학? 미천학이 아니고? 와 알으시까? 먹어보자